한 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할 게임은 홀스라는 리미널 스페이스가 생각나는 게임인데 대충 이제 백룸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 근데 나 이거 전에 비슷한 게임 한 번 해본 적 있음. 그래서 이번에는 무섭지 않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출발. 그냥 누르면 됐나? 응? 나 왜 이렇게 벽에 가까이 대고 있을까? 나 뭔가 지금 현실의 영상으로 보는 느낌이네 이거? 여기 사다리가 있고 내가 여기서 떨어진 상황인가 봐. 아무도 없는 목욕탕에 온 느낌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까? 왼쪽, 오른쪽? 여기는 일단 아닌 것 같구만. 공포 게임 전문가로서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개발자가 원하는 대로 유도하는 대로 가야 돼요. 어디냐? 이런 곳이죠. 야, 기분 나쁘게 생겼어.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이게 심리적 공포인가? 여기 수영장이네. 어, 어 좋아. 어, 러스도 좋은데? 왠지 락스 냄새 좀 날 것 같은 그런 목욕탕 느낌 아닌가요? 가끔 이제 오리도 둥둥 떠다니고. 그 듣기로 이 게임을 설명한 게 갑툭튀나 이런 거 없다고 했는데. 뭐야, 왜 지 못대로 돌아가? 고개가. 고개가 지 못대로 돌아가. 아, 내려가려고 이렇게. 아, 깜짝아. 내려간다고 말을 해줘야지. 뭐라고 해야 되지? 트라우마 생기기 좋은 수영장 같다. 어, 이거 봐봐. 님들아, 아까 내가 말했던 오리둥둥이. 내 유일한 친구야, 이거. 어, 어. 친구가 좀 못생겼네. 여기 뭔데, 어둡질? 야,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나와라, 나와라. 어, 아래에 지도인가, 이거? 정답, QR코드. 누가 방금 내 오른쪽 귀 냄새 맡았어, 지금. 그치? 목욕탕에서 그러지 맙시다. 매너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거 지도네. 근데 미로에서 나가는 법, 무엇이 있느냐? 바로 오른손의 법칙이죠. 오른손을 벽에다 대고, 그대로. 오른손이니까 여길 가야 돼, 난. 저쪽은 가는 게 아니야, 괜찮아. 가지 않아도 괜찮아? 뭐가 이상하게 그려져 있는데?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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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싫어, 검은색 물. 왜 저래. 먹물도 아니고. 와, 진짜 소름끼치게 생겼다. 분위기로 그냥 압살하는데, 이거? 별 의미 없는 문양들을 그냥 그려놓은 것 같아. 자, 일단 오른손의 법칙에서 따라갑시다. 아니, 근데 이렇게 막 가도 괜찮을까? 어, 여기 사다리 같은 데가 있다. 어, 자, 한 번 가본다. 이런 게 뭐가 무서워. 으아악! 으아악!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면 사다리 올라가니까, 사다리가 떨어져. 으아악! 근데 이상한 게, 길이 이어졌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분명 왼쪽으로 가면은 아까 맵이 나와야 하는데 없어. 근데 또 오른쪽으로 가자면? 오른쪽도 완전 새로운 곳이 나올 거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으아악! 아니, 아까 좀 못생겼다고 한 거 정말 미안한데, 이렇게까지 할 건 없지 않나? 이런 건 대화로 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가까이는 다가갈 텐데. 안 돼, 여전히 못생기긴 못생겼다고 생각해.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힘들어. 드는 생각인데, 오른손 붙이기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이런 백론 같은 곳에서,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보자. 저 방향표를 따라가는 거 어떨까? 잠깐만! 저거 비상탈출구 표시 아냐? 여기가 탈출구구만. 여기다, 여기다. 뭐야? 뭔데 이거? 아래로 내려갈 수 있나? 아래로 내려갈 수 있나? 아 뭐야, 저거! 저기가! 손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온다며. 이건 거짓말이야! 아니, 근데 손 못 봤어요? 자, 똑똑해 보세요. 아, 나왔다니까! 아까 진짜 왜 안 나와. 내가 봤어, 내가! 없는대요, 뻥치지 마세요. 빨리 내려가죠. 우와, 여기 봐. 저 아래에서 뭐가 날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 나름 다이빙 때도 있긴 하네. 올라갈 수 있나? 아, 못 올라가, 애초에. 나한테 선택권이 없잖아. 그냥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걷는 거 말고는 없어. 그냥 걷기 심혈인데. 이거는... 외나무다리? 아무것도 안 나와서 게임이 심심하잖아. 왜 누가 나와요? 재밌는 거지.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잠깐만! 바로 떨어지는 게 어딨어? 바로 떨어지는 게 어딨어? 헉! 에?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가? 어? 엄청 짧은데? 나, 의외로 길을 엄청 빨리 찾은 건가 봐. 다시 해보자. 아, 근데 이건 좀 아닌 거 같다. 그냥 여기서 엔딩 볼까요, 저희? 이미 한 번 봤는데, 굳이 또 가보는 게... 아... 아유, 이게 뭐야. 이런 데라면은 목욕탕 바구니로 몰래 원반 던지기에도 안 혼나지 않을까? 찜질방에서 날 혼냈던 아주머니가 그리운 건 이번이 처음이랄까. 아주머니 이제야 깨닫습니다. 어? 또 이쪽은 안 가보지 않았나? 어? 잠깐만! 와, 이거 놀인 건가? 저기 멀리 있는 문양 있죠? 저거 사람처럼 보여서... 순간 나 말고도 다른 인물이 나오나 했는데... 아니었네. 여기도 다이빙 때가 있어! 얘는 초록 색깔이네? 그건 무슨 뜻이래? 혹시 미끄럼틀? 오...? 여긴 또 어디야? 아예 새로운 랩이네. 뭔 소리야. 괴물소린가? 아 나 다이빙하러 가야 되는데 다이빙 궁금한데? 숨 참고 다이브 가자 이건 이런 데서는 뛰어내리는 게 맞아 앵얼즈는 이만 이 굴레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우와 밀어버리고 싶다? 야 인마! 저 큰 결심 해볼게요 간다! 뛰! 가자! 점프! 왜 안 되지? 다시! 진짜 큰 결심! 야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어 살리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쭉 가시다가 여기서 한 번 왼쪽을 딱 가까이 가볼까? 아 갑자기 눈 확 돌아가면 나 진짜 돌아버려! 말했어 나 진짜 나 생각보다 잘 올라! 아우 너무 시러워 아 여기다 여기 찾았다! 그러네 이쪽으로 와야 되네 나름 개발자들이 알려줄 건 다 알려줘 야 나 두 번 깼잖아 이러면 아 좋다 좋다 여기구만 이쪽으로 이렇게 오셔서 다이빙 때에 오르시면요 가자! 아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구만 딱 정해진 길이 있네 그래서 귀신 언제나 아니 근데 이게 스팀에서 설명해보잖아 실험적이고 차분한 공포와 토론 게임입니다 당신을 찾거나 화면을 향해 뛰어드는 문서가 없습니다 당신을 찾거나 화면을 향해 뛰어드는 문서가 없습니다 길을 잃거나 어둡고 좋은 공간에 대한 조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 근데 갑톡태가 없다는 말은 없었구나 아 여기는 본 적이 있나요? 와 여긴 또 뭐야? 이쪽도 못 본 거 같고 아 아직 개발 중인 곳일 수도 있긴 하겠다 하긴 내가 이렇게 싹 훑었는데 일단 이 심리적 공포 게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버전으로 즐겨봤고요 즐겨봤었다면 구독하셔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빠빠루